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휘지입니다 할머니로 다시 찾아뵐거에요 아 오늘은 진짜 탈출하고 말겠어 떨어뜨릴게요 버그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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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왜 벌써 들어오셨어요? 보셨어요? 보셨어요? 아아악 진짜 아이씨 아이씨 왜 벌써 들어오셨어요 좀 마음의 준비 좀 하자고요 저 여기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게 2일차에서는 무조건 문이 잠기기 때문에 할머니가 문을 따줘야 돼요 아 와 저 인성 실화냐 저거? 아 어디 어디 달려가서 문 닫고 문 닫고 어 뭐야 뭐야 어? 뭐 야 잠깐만 이런 데가 있었어요? 와 개구멍이 있었네 아 이런데 개구멍이 숨겨져 있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νη outdoors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열어라 와 세이프키 개구멍에는 할머니가 못 들어가요 위험할 때 저기 개구멍에다가 숨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. 일어나 통내 한 바퀴 인성전 렛츠 기릿! 빨리 가! 아 진짜 석궁 먹어봅시다 석궁 아 저기 또 인성전 실화에요? 이 해머로다가 뚝배기 깼으면 좋겠지만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얌전히 문이나 이걸로 깹시다.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의 날씬한 허리가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. 아 그렇지! 역시 날씬해! 일단은 현재까지 아주 스무스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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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! 마사카! 저 갑니다! 할머니! 못 본 걸로 되어주세요! 저! 저! 드디어! 궁극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트맨! 어트맨 웨폰을! 어디로 들어갑시다. 휴지몬! 진! 바! 바! 쓰레기에서 지존으로 진화했습니다. 요거 있으면 이제 다 할머니고 나발이고 쓸어 담을 수가 있다고요. 헬로우 깜짝이야 내가 만만합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가 1분동안 기절합니다 더이상 무기력하게 쫄보마냥 숨던 시대는 지나갔어 할머니 사냥입니다 자 니퍼로 일단은 내려가자 제발 석궁으로 드라이버를 얻을 수 있어요 드라이버? 드라이버 어딨는데요? 알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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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 밥주세요 이거다 먹어 야 이게 갑분싸 오졌네 야 이거 와 판정 실화에요? 아 어떻게 하든 석궁인데 개구멍으로 바로 파고롭시다 개구멍으로 렛츠기릿 오지마세요 좋아 나 좀 보내줘 하하 왼쪽으로 내려가서 무조건 개구멍으로 빠르게 내려갑시다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요? 오지마세요 봤어요 할머니? 봤어요 봤어요? 봤다고 얘기해주세요 하하 제가 어디를 잊었는지 제대로 기억 아 또 인성이야 또? 가시라고 좀 가 아 플레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마지막 역전의 기회인데 이게 아 강인돌 팔까? 강인돌 팔까? 마 상남자 아이가 까꿍 까꿍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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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하하 아 왔다 왔다 야 야 야 내 상자 상자 뭐야 상자 뭐야 이거 와 야 해머가 왜 여기서요? 너 망친 또 왜 여기 있어 너가 왜 거기서 나와? 와 이렇게 5일차.. 5일차.. 5일차라고요? 진짜로? 이번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? 전자레인지 아휴 가자! 아아! 석권 가자 이 자식! 피해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 그 동안의 서른 전부 다 갚아주자구요 질투 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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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아아아아아 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인성많은 아주 그냥 놀이공원을 차리세요 놀이공원을 차려 그냥 여기 그냥 테마파크야 런드여야 돼요 행복의 나라로세요 왠지 내 느낌상으로 저쪽에 문을 열면 석공키가 저를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자 느낌 좋다 저 위쪽에 해머도 있었거든요 그냥 문 부시면 안 됨 아 그냥 문 부시면 안 되냐고 싸구려 해머라 문까지 못 부셔요 저게 또 근양문이 아니거든 이거 방탄나무야 할머니는 강철빗다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 진짜 제발 석쿠키 좀 나와라 피해 복수를 하고 싶다 가자 피해 복수를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저 할머니의 뚝배기를 깰 시간이 왔어요 러브 이스 오픈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석쿵 앙 석쿵디 쏴버려 아 그 서러웠던 날들이여 이제 안녕이다 사요나라 비켜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딜 들어와 들어와 네 머리에 함발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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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사 버튼이야 작동이 안돼 왜 안 돌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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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 어 코드 코드 발.. 코드 발견? 아 코드 발견했고 마스터키도 찾았고 들어와 들어와라 들어와라 죄송하지만 주무셔야겠어요 한발 자 이제 나와 나오라고 아이 진짜 이 할머니 끝까지 민폐네 자 이거를 이제 드라이버를 맞추면 돼요 그렇지 여기 이제 파란키가 있을걸 뿅 어 잠깐만 다왔다 다왔어 아 아 할머니 제발 다왔는데 아 진짜 마지막 날이다 저 파란키 열고 코드 열어서 나가면 돼요 이제 마스터키 이제 모든 실마리는 다 풀렸다구요 아 아 이제 직접 보내줘 네 이 자식아 삐켜 나와 자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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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코드 코드야 형이 왔다 코드 먹고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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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자 여기 열고 마스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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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키를 먹으면 혼орт 푸 요 목 타진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다!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~~